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스닥 시장 이제 반격을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표를 보시면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죠 0.4% 0.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또 하락을 했죠 그저께 이어서 어제 또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발 악재가 지금 시장을 좀 짓누르는 그런 모습을 미국 시장도 좀 보여지고 있죠 관세 폭탄에 대한 이런 발언이 투자 심리를 또 위축을 시켰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 이틀 연속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일본 시장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1.5% 정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도 0.8% 홍콩 시장도 0.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우리 증시 보면 코스피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아시아 시장 다 좋지 않고 미국 시장도 내렸죠 코스피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을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27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죠 장 초반에 거의 100억 이상 200억 가까이 매도를 하다가 지금 다시 좀 사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지금 계속해서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약 강부압 수준으로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지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시그널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아 증시들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미국 시장도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지금 미국 시장 아시아 시장이 저렇게 좋지 않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 일반적인 지금처럼의 흐름이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좋지 않은 시장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은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 반등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처음에는 미국 시장 저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팔아댔지만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코스닥 시장 초반에 엄청나게 팔아댔죠 거의 300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300억 가까이 팔고 기관도 계속해서 팔고 있죠 지금 미국 시장 좋지 않고 무역 분쟁이 또 이제 이렇게 일어날 것처럼 그런 공포감이 나오고 있고 일본 시장도 1.5%나 하락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팔다가 지금 외국인이 다시 이제 매수로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저가에서 이제 물량을 좀 끌어 모으겠다 이런 신호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항상 이 외국인들이 먼저 왜 주식을 살까 이렇게 개인들이 의문을 가질 만한 그런 시점에 사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보통 외국인들의 그런 행동 습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시기에 아주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코스닥 시장은 그 전에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을 때도 코스닥 시장만 하락을 했죠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묻지마 하락을 시킨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많이 끌어 내린 상태에서 지금처럼 미국이 좋지 않고 그리고 무역 전쟁 이런 겁이 나고 그 다음에 일본발 이런 이슈도 계속 있고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이런 틈을 타서 이제 외국인들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좀 팔고 있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옴엄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죠 지금 세계의 이런 주가 흐름하고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코스닥 시장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신호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과거에도 보면 코스닥 시장이 다른 시장들 다 이렇게 좋을 때도 코스닥 시장만 나홀로 하락폭을 상당폭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런 부분을 강하게 털어내는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정말 무섭게 이렇게 강력하게 밑으로 하방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웨인하고 기관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공매도도 섞어서 그렇게 보여주죠 그렇게 만든 후에 오늘처럼 이제 코스닥 시장이 지금 이렇게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 미국 시장과 아시아 시장에 폭락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견디던 이런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도 이제는 좀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 좋은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시기에 미국도 좋지 않고 아시아도 좋지 않은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주면 그런 매물들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다 안 좋은 시장 상황 속에서 주가가 이렇게 내가 예상했던 것하고 다르게 주가가 올라주면 이거는 기회다 싶어서 그런 물량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외인들은 이런 외부에 좋지 않은 이런 환경을 틈타서 물량이 나오는 저가에 나오는 이런 물량들을 이렇게 저가에 쓸어 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방향을 상방으로 딱 잡아 버리면 예전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일본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올라갈 때도 코스닥은 하락을 했고 하락폭이 엄청나게 크게 내려왔죠 이런 날은 3.6%까지도 뺐죠 그런 식으로 내려친 후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좋지 않거나 아시아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더라도 그렇게 되면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상당히 흔들리겠죠 그런 흔들리는 심리 속에서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바닥을 한번 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묻지마 상승을 또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묻지마 하락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또 상승을 할 때는 올라가는 이유를 개인들이 찾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상승을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올라가는 이유는 단순하죠 이렇게까지 밑으로 내려올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지금 주가를 밀어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코스닥 주가들 보면 상상초월로 하락을 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증시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나홀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나홀로 올라가더라도 아무런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미리 빠져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개인들의 심리는 이렇게 미국도 좋지 않고 아시아도 좋지 않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주가가 내 주가가 올라가 주는 거나 나는 이 정도에서라도 만족을 한다 이러면서 손절을 하거나 이런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물량들을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 치죠 올려 치죠 그러면 개인들은 계속해서 왜 오르는지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좋지 않은데 나홀로 올라가니까 이상하다 이거 뭐 좀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개인들의 생각하고는 정반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큰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죠 이렇게까지 크게 내려올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더슈팅을 심하게 줬기 때문에 키맞추기 형식으로 키맞추기 관점에서 올라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5G 관련 주들도 거의 빨간색이 많이 보이고 있죠 제약바이오 쪽은 조금 아직까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서 제약바이오가 조금 후발로 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좀 눌러 놓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소차 쪽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일진다이아가 지금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일진다이아가 EQ 영업이익이 76억을 달성하면서 전기 대비 178% 증가를 했죠 그 이유가 수소연료탱크 효과다 이렇게 나오면서 수소차 부분이 이제 성과가 나오는구나 이러한 투자 심리가 지금 수소차 관련 주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코스닥 쪽 지금 상당히 대부분이 다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 빨간색들이 많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기관 쪽에서 계속 이렇게 많이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금 분위기가 좋죠 먼저 외국인이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사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려 주니까 여지없이 개인들은 지금 일본도 저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미국 시장도 좋지 않은데 주가를 올려주는구나 일단은 수익 실현을 좀 하고 보자 손실을 여기서 조금 털어내고 좀 하락을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손절에 나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외국인이 이렇게 사는 물량을 개인들이 지금 다 던져주고 있죠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식의 이런 움직임의 생리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장품 주들도 이제 좀 약간 바닥을 잡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지금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주들도 지금 좋죠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 9% 정도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고 인터플렉스도 3% 빨간색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북주도 좋죠 대북주 쪽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지만 지금 이제 코스닥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면서 지금 빨간색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종 대표주들이 오늘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이런 부분 좀 하락을 하면서 지수 관련 주들은 좀 내려오고 있죠 그러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금일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였죠 얘는 자 반도체 중소형주는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특히 테스가 열처리 부분 삼성전자에서 좀 추가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뭐 초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5%나 올라갔죠 2평선 다 모은 상태에서 거래에 실리면서 강하게 지금 상방으로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 주들 장비 관련 주들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성이나 솔브레인 같은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동지 세미캠 그동안 코스닥 지수 약세일 때 지금 테마가 형성되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 많이 올랐죠 바닥에서 지금 이제 조금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브레인도 지금 모양이 좀 안 좋죠 후성도 지금 조금 강한 모습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도 지금 코스닥 다른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쪽으로 지금 이제 좀 자금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화학주들도 좋죠 화학주들도 지금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닥 관련 주들 보시면 뭐 남성 이런 종목들도 좋죠 4% 시그니틱스도 2% 정도 정말 많이 빠졌죠 정말 많이 빠진 후에 지금 AD칩스 이런 종목들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즈 비즈니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빠졌죠 돼지 열병 관련 주들도 좀 혼조세가 보이고 있지만 오른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스닥 시장 지금 일본 시장 1.6%나 빠지고 있고 중국 시장 0.7% 그 다음에 미국 시장도 상당히 많이 빠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이렇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 언더슈팅 다 만들어내고 이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를 틈타서 올려주면 개인들은 이렇게 던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지금 외국인들 이렇게 좀 끌어올려주면 개인들이 좀 쉽게 쉽게 던지죠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다 좋을 때 반등을 이렇게 주게 되면 외인들이 다시 바닥 꺼내서 살 때도 조금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이제 반격을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시장에 종목을 이렇게 쥐고 있는 개인들은 지금 일본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 미국 시장까지 해서 이렇게 많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 크게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다른 나라들 올라갈 때도 내려오고 다른 나라 내려올 때는 더 많이 내려오고 그렇게 혼자서 왕따 당하면서 엄청나게 언더슈팅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 성공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